평창 올림픽이 어, 올림픽이 어, 평. 평창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. 창 창. 창 한 곡 하겠습니다. 아리아리라. 음악 가슴 두근거려요.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올림픽 품업이 결포되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 곡을 한번 넘겨보자. 넘기면 이제 아, 거의 다 왔다. 하나, 두 개, 세 개 이렇게 더 늘려갈수록 제 자신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. 음악 가슴 두근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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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